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질환경기사 실기 2021년 3회의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이거는 2021년 2회 수질환경기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수격자격, 석역현상입니다. 원인, 방지, 대체.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원인, 그 다음에 대체까지 이거 각각 두 가지 이거는 안기문제니까 정리를 하시는데요. 자 일단 수격자격 같은 경우는 원인에 들어가는 게 이게 급하다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뭔가 급하게 멈추고 급하게 가동하고 그죠. 그래서 급정지, 급가도, 급개폐 그죠. 급하게 열고 닫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봐주시고요. 대책에서 보면은 토출에 관해서 전부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토출 측에 플라이휠, 한방향 압력수조 설치하고 흑기벨브, 그 다음에 벨브 여러 가지 나와요. 급체크, 압력릴리프 이런 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하수관에서 일어나는 관정부식의 통제 방법 세 가지 쓰라고 했어요. 자 관정부식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하수관이 있으면 하수관은 오수가 있다 보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든 게 많으니까 여기 가라앉아 있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들어있는 거 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많고 산소도 부족하고 보니까 현기성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오수 중에 들어있는 황이 이제 현기성 상태에서 환원 형태인 황하수소로 변하게 되죠. 그럼 이 황하수소가 어떻게 돼요? 가스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간 H2S 황하수소가 여기 있는 물과 반응에서 결국에는 황산이 되죠. 이 황산이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통 하수관은 우리 콘크리트관으로 돼 있는데 이 산성이면 콘크리트관을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수리 관의 정수리 부분 이 부분은 윗부분이 부식이 일어나는 거. 이걸 관정부식이라고 하죠. 원인을 제거하면 대책이 돼요. 통제 방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대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일어났던 게 밑부분이 지금 현기성화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침전이 돼서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기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산화제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산화제.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면 그쪽에 산소가 있고 산소 주입한다던가 과산화수소, 초산염. 이게 결국에 산화제를 넣어서 우리 현기성 상태를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황화수소가 여기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고여 있으니까 또 산성, 황산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서 황화수소를 밖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밑에 침전되어 있는 거를 관거청소를 통해서 침전되지 않도록 하게 되면은 현기성화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거청소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여기 관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방균, 그 다음에 항균 콘크리트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황화수소를 만드는 애가 누구냐면 황산염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 황산염 세균을 한마디로 방균 항균초를 통해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을 이 방식재료로 라이닝이라고 하죠. 피복을 시키면 좀 더 부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제 방법에 들어가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다섯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 적을 때는 우리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환기를 시켜준다. 그죠? 관거를 청소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기나 산소를, 과산화수소를 등에 산화질을 주입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여과에서 지금 유효경, 그 다음에 균등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유효경이라는 거는 우리 D10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도 분석 결과로 봤더니 쭉 봤더니 D10이 얼마예요? 네 0.053이죠. 그래서 0.053mm 이렇게 여러분 정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 선생님 이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주어진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계산해서 나온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대로 그냥 우리가 계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값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균등개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얘기하나요? 우리 D10분의 D60을 얘기하죠? 그러면 D60 값이 0.42고요. D10이 0.053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7.924 나오네요. 7.924. 이거는 계산 값이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7.9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4번 볼게요. 자 입상활성탄 GAC 제조공정을 말하래요. 보통은 우리가 입상활성탄 GAC 그 다음에 생물활성탄 BAC 이거 비교하라던가 아니면 PAC 이거에 관해서 특징이나 장단점을 쓰는 거 그죠? 혹은 이거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거 나올 수 있는데 제조공정까지 솔직히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엄청 디테일하게 나왔고 이거는 이제 최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조금 그냥 정리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부분 같아요. 자 지금 정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르죠. 그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이 그 교재 내용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자료로 해서 여러분이 쓰시기 편하게 지금 줄여서 가져온 거예요. 자 먼저 뭘 보여줘야 되냐. 이 입상활성탄의 즉 활성탄 연료가 뭐냐 원료가 뭐냐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료가 있다는 거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자 탄화를 시킵니다. 탄화. 탄화를 시켜서 뭘 제거를 하냐. 이 타르랑 희발분을 제거를 하는데 탄화되는 온도가 400에서 700도씨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는 두 번째는 원료를 설명하고 탄화를 시키는 거죠. 탄화 온도 400에서 70도인 거. 그 다음에 뭘 한다? 바로 타르랑 희발분. 희발분 제거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이 뭐냐면 바로 가스화 시키는 거예요. 가스화를 시키면 이제 온도 나와야 돼요. 900에서 1200도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 가스로 산화성 가스로 만들어 주는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산화성 가스로 만들고 활성화 시키면 입자 크기별로 이제 골라내는 거죠. 비슷한 크기별로 그렇게 해서 제조한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좀 잘라서 보면 네 가지로 여러분 나눠서 제조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줄 외우려고 하면 어렵죠. 그죠? 그러면은 원료.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탄화시켜. 그죠? 왜? 어떤 온도에서? 그 다음 가스화로 만들어.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선별하더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5번 볼게요. 자 부영양합니다. 통제 대책이니까 이거는 부영양의 대책 3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억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억제 방법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부영양의 방지 대책 써주시면 돼요. 자 살조제 그러면은 이제 조류를 아예 살균시켜서 제거하는 애. 그러니까 죽이다 살이 날 때 살자요. 그래서 조류를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조제를 넣고 그 다음에 응집제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응집제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황산동이에요. 그래서 황산동 주입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탄으로 흡착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영양화를 시키면 이 영양물질이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바닥 태정물을 준서라는 것도 부영양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이제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차각막을 설치를 해서 빛을 차단시키면 광합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조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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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